자, 지금 건담 막 부러지고 갈라지는 거 짜증나 해서 작업할 때마다 아무 일이 없기를 막 항상 먹선다일 때도 그러고 색칠할 때도 그러고 요즘에는 반다이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스 인젝션을 사출하는 하세가워키트도 지금 그런 현상에 계속 색칠할 때 보면은 색칠하고서 먹선다 막 갈라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허망해요 당하고 난다 내가 비싸게 해줘서 산 게 이게 맞나? 걔넨 아예 색칠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준 거 같으니까 반다이까 스타워즈 시리즈 뭐 해야 돼 스톰트루퍼 이런 애들 표면 반질반질 하잖아요 사포질 다 해서 칠해봤는데 다 까져요 떡백까지 다 올렸는데 와 플라스틱 젤리 자세를 많이 바꿔버리는 건데 요즘 어디겠죠? 좋죠 딱이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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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PC에다가 한번 추천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원인 사이즈는 GPC 나와도 돼 네 근데 원래 GPC 지금 이만큼 해야되나 지금 아니요 뭐지? 얘네 팔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서면정 오픈하고 재오픈하고 이것들이 열심히 관전 페이스 그거 뭐지? 돈 뽑으면 해야지 그 프로모션만 하고 진짜 관전 판만 컴백 configure 要건 ـ